안녕하세요. 김상순TV 편집팀입니다. 차이나 유머 조크 103번째는 우울하거나 지루할 땐 차이나 일생생활 개그 콘서트 편입니다. 바로 보시죠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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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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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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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살다 보면 대부분 생각대로 일이 잘 안 풀리는 경우가 많죠. 우울하거나 답답하거나 지루할 땐 잠시 쉬는 것이 중요한데요. 차이나 일상생활 개그 콘서트로 잠시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.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.